에이 보탐을 어차피 사이드 때문에 죽은게 아니고 TV에 하면서 저쪽을 봤어 아 저기 멈춰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된거야 이렇게 봤는데 딱 보고 이렇게 봐도 자세가 또 입이 넘어갔어 졌구나 귀여워 메인벨트 털렸겠는데 늦게 쳤어 근데 멀쩡하네요 스키드가 완전히 날라갔네 스키드가 완전히 날라갔네 스키드가 완전히 날라갔네 스키드가 완전히 날라갔네 스키드 만약에 스키드가 posted 스키드가 조금так